이히히! 노는 게 제일 좋아! 으아! 모래놀이 뿡! 뿡! 크롱크롱! 다 밀어버리겠다! 크롱크롱! 아, 크롱! 다 밀어버리면 어떡해! 같이 놀자! 오랜만에 놀이터에서 다 같이 놀니까 정말 좋다! 나는 모래는 손에 묻어서 싫어!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모래놀이도 재밌는데 왜? 그럼 우리 숨바꼭질 해볼까? 그래 그래! 숨바꼭질 해보자! 그럼 다 같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례를 점하는 거야! 다 같이 가위바위보! 아, 내가 순례가 됐네! 자, 얘들아 얼른 숨어! 다 찾았다! 에디야, 루피는 못 찾은 거야? 어, 루피는 어디 갔을까? 아, 루피는 진짜 못 찾겠어! 못 찾겠다, 깨꼬리! 아, 다 잤었다! 아, 맞다! 숨바꼭질 중이었지! 애들은 왜 근데 날 안 찾지? 엥? 루피, 어디서 오는 거야? 루피, 한참 찾았잖아! 응, 저기 뒤에 숨어있다가 잠들어 있었는데 왜 잘 못 찾았어! 아, 그랬구나! 아, 너무 배고프다! 나도 나도!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엄청 고파! 아,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걸 해먹도록 하자! 내가 요리를 해줄게! 요리왕 루피, 들어봤지? 아, 맛있겠다! 얼른 루피는 집에 가자! 그래, 그래! 얘들아, 어서 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오, 루피야! 너네 집 진짜 좋다! 좋다, 크롱크롱! 진짜 좋다, 크롱크롱! 나도 나도! 어디 한번 보자! 우와, 진짜 좋다! 우와, 진짜 좋다! 아, 배고프니까 어서 빨리 요리해줘, 루피! 알았어! 얼른 앉아봐, 얘들아! 어? 근데 출입금지? 루피, 저 방은 뭐야? 어? 나 저 방에 들어가볼래! 어? 패티, 이 방은 안 돼! 내가 지금 얼른 요리해줄 테니까 어서 맛있게 먹자! 어? 돌아가 보고 싶은데! 얘들아, 배고프지? 얼른 음식을 만들어줄게! 아, 배고프다! 배에서 자꾸 소리나 소리가 나! 어? 나도 배에서 천둥소리나는 것 같아! 내가 얼른 맛있게 음식 만들어줄게! 기다려!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첫 번째 요리 완성됐어! 예! 내가 이 음식들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맛있게 먹어, 얘들아! 어? 맛있게 잘 먹었다! 어? 근데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 어? 다녀와! 응? 여기가 아까 비밀의 방이구나! 응? 왜 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응? 한번 몰래 들어가볼까? 어? 이게 뭐야? 타이어 미니카들이잖아! 우와! 도대체 이 많은 미니카를 누가 다 모은 거지? 설마 이걸 다 루피가 모은 거야? 어?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미니카를 모았다니 정말 감동적이다! 나도 이렇게 많이 모으고 싶은데 엄마한테 사달라 그럴까? 와! 진짜 빨리 모으고 싶다! 뭔데? 뭔데? 나도 볼래! 어? 저기 패티가 들어간 것 같아! 패티 목소리가 여기서 난 것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 보자! 그래! 들어가 보자! 안돼! 안돼! 거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우와! 대박이다! 이런 미니카방이 숨겨져 있었다니! 이거 진짜 루피가 다 모은 걸까? 대박이다! 나도 갖고 싶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까? 크롱크롱! 나 저것도 갖고 싶다! 크롱크롱! 우와! 정말 미니카만 끝도 없이 있는 방이야! 대박! 얘들아! 여기 이 방 진짜 대박이지 않아? 이 미니카들 좀 봐! 진짜 감동이다! 감동! 그러게 말이야! 이런 방이 있었다니! 정말! 너무 놀라워! 언제다 모았대, 크롱? 내가 들어가지 말랬잖아! 아! 루피야! 머리가! 그, 그게 뭐야? 사실은 나 미니카 매니아야! 뭐라고? trespass!! otherwise, 이리 girlfriends риз technology 지린륵 생일 집 생일 잔 20 지도 ھ